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지 채널 올리고 있는 이미지 렛츠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빙하는 이브에 대해서 퀴레브를 맡고 있는데요. 앞이 그리고 이브가 있고 조마가 부스터 캐릭터를 추가로 여겨주니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모셨죠? 맞아요. 근데 저거 어쩌다 2층으로 실패해야 되나요? 저거 비슷하시네요. 저희들에 대해서 퀴레브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저희들에 대해서 퀴레브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이건 잘라주네요. 원래는 제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잘라줬어요. 하기가 진짜 힘들겄네요. 안해본 사람은 알아도 안해본 사람은 알겠죠? 잘 들어보시면 여기 제 목소리 나옵니다. 취향이 thereof 여기서 잠깐 달려오고 베레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마지막으로